양산평 시사평론 민하 문구 피터팬 컴플렉스의 새 싱글 배경으로 김민하 한씨가 나타났어요. 어서오세요. 왜죠? 피터팬 컴플렉스 광고 하거든요. 피아노로 뚝딱뚝딱 이거는 내가 죽은 것 같잖아요. 그간 어떻게 지내셨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하도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어떻게 지냈는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오늘 CBS밖에 없어요? 그걸 하고 KBS. 지금 KBS에서 왔는데 KBS에서 끝내요. 아침 방송이셨어요? 네 KBS. 안 주무셨나요? KBS 끝나고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자다가 일주일에 10일 정도 일하는 김민하 씨 사아저씨를 부르기가 좀 어려워졌다. 오늘 길게 좀 떠들어봐야 되겠습니다. 원래 잠잠해지면 뭘 해볼까 뭘 해볼까 하고 회사가 준비하던 게 있었는데 그냥 다 속 들어갔어요. 지난 주말 기점으로. 클럽은 잘 모르는데 계속 드는 생각은 뭐 클럽도 클럽이지만 이번에 예를 들면은 제가 잇따박 KHBS